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rawdb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실로 돌아가서 가볍게 쓸만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rawdb를 사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용량에서 rawdb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노에스쿠엘과 같은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rawdb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셨나요?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